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설탕, 기다리십시오. 아, 기다려요? 아, 미치겠네, 이거. 이거 너무 궁금하다, 맛이. 이야... 자, 팬에다가요. 일반 기름. 그리고 들기름. 들기름. 섞어요.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발현점이 낮아요. 그래서 들기름만 쓰시면 좀 쉽게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써주시면 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고요. 진짜 과학이야. 맞아요. 아, 이유가 있었네요. 네, 들어갑니다. 자, 여기 마요네즈 바른 부분부터. 바른 부분부터. 아... 이게 토니오 셰프님이 마요네즈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일반 기름이랑 간장이랑 섞으면 좀 잘 배어들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점도가 있는 마요네즈를 활용한다는 게 오히려 이 진간장이 가지고 있는 풍미를 이 황태에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맞아요. 너무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간장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을 만나게 되면 단백질이 익으면서 감칠맛을 또 내주고요. 또 간장이 약간 좀 타들어가면서 불향을 확 내주는 거죠. 얼른 구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자, 뒤집을게요. 맛있는 냄새나. 그리고 여기에 설탕을 뿌려주십니다. 지금 설탕을 뿌려요. 왜요? 왜 지금 뿌려요? 처음부터 설탕을 넣고 하게 되면 설탕이 쉽게 탈 수가 있어요. 살짝 설탕이 녹으면서 카라멜라이징이 돼서 완벽한 최고의 불맛을 만들어줍니다. 그럼요.